브라이드로 Welcome to Juni-Korean TV! This is live Korean Class! Thank you so much. Welcome, welcome. Ok! Today I prepared 저는 뭐뭐 하는 거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I'm not much over blah blah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Are you ready to study Korean with me? Okay, please leave comment here like this one. Thank you. Okay,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started. 자, not much 그러면은요. In Korean, 그다지, not much부터 나갈게요. Not much. In Korean, 그다지. 그다지. 또는 별로. 또는 뭐가 있을까요? 딱히. 맞네요. 딱히, 그다지, 딱히. 그닥, 그닥도 있죠, 그닥. 그닥, 그 다음에 뭐 딱히도 되는 것 같은데요. Not much, yeah, we have similar expressions. 그다지, 별로, 그닥, 딱히.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Not much, 그러면요. 그다지, 별로, 그닥, 딱히. You can change this word, okay. Okay, so, to this pattern is, I'm not much of a... 명사, noun, 이렇게 쓰실 건데요. Noun, 명사이죠. I'm not much of a noun. 그러면, 어, 저, 그런 거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는데요. Okay, 자, example을 볼까요? 음, I'm not much of a talker. 그러면, 이 talker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말하는 것 자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말 주변이 별로 없다.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긴 합니다. I'm not much of a talker in Korean. 전, 말하는 거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아, 아준씨 어서오세요. 아이고,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Okay. Not much. Not much in Korean. 그다지. 별로. 그닥. 딱히. 네,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음, I'm not much of a talker. 그러면, 이 talk 하면은 말하다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쓰시면, talker, I'm not much of a talker. 그러면, 저는 말하는 거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말이 없어요. 말을, 말은 잘할 줄 아는데, 말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는, 실제로 말 주변이 없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I'm not much of a talker. In Korean, 전, 말하는 거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or, 전, 말 주변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엘사의 이름을 한번 써봤습니다. 네, 조나목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엘사는 요리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또는 요리를 잘 못해요. 뭐 이런 말도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시는 게 더 가깝습니다. 의미상. Elsa is not much of a cook. 여기서는 cooker 그러면 안 돼요. 그쵸? cook, 요리하다에 보통 어떤 동사에 이하를 붙이면 그거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teach 하면 가르치다. 이하를 붙이면 teacher. 가르치는 사람이어서 선생님 이렇게 되잖아요. 또는 talk, 말하다. 이하를 붙이면 talker, 말하는 사람. 그런데 cook, 이건 달라요. cook, 요리하다잖아요. 근데 cook에다가 이하를 붙이면 cooker. 그러면 요리하는 사람, 요리사가 될 것 같잖아요. 아니고 밥솥입니다. cooker. 잘 아시죠? 우리가 왜 밥해 먹는 전기밥솥, cooker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cook만큼은 이하를 붙이면 그 밥하는 기계, 기계, 그릇, 그릇, 제품, 전자제품이 돼요. 그래서 요리사는 그냥 cook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리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 요리사, 요리하는 사람으로 썼습니다. 이하를 안 붙이는 거예요. Elsa is not much of a cook. 그러면 엘사는 요리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I'm not much of a 하 다음에 이제 뭐 붙이시면 돼요. I'm not much of a 까지가 패런입니다. Today's pattern. Today's pattern is I'm not much of a noun. In Korean, 전 뭐 뭐 하는 거 기대하지,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만, I don't know about you. You are a dog person or a cat person. This is just an example. 오케이. 제가 이만의 취향은 잘 모르는데요. 그냥 이제 다른 학생들 이름 쓰니까 이만 누가 썼습니다. 자, 어, 엘사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I'm doing research for school requirements. 진짜 학교 그 학교 과제에 조사하느라고 늦었다고 하네요. 어서 오세요. 엘사. Thank you. 자, today's pattern is I'm not much of a blah, blah. 자, I'm not much of a noun. Noun, 명사입니다. 인 코리안, 전 그다지 이거 뭐 뭐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돼요. So, not much. 인 코리안, 그다지. 별로. 딱히. 그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Not much는 PPT 두 개만 썼잖아요. 예, 이거 엘사 왔으니까 다시 붙여넣기 할게요. 오케이, 엘사. Not much means 그다지. 별로. 그닥. 딱히. We have a similar expression. So, you can use only one thing. 오케이. 네, 오까바닐링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요. 네, 아까 위에 했고요. 두 번째 거부터 다시 할게요. 엘사는 요리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I don't know about 엘사. 엘사, I'm sorry if you like a cook. I'm sorry, but this is just example. Right? 자, 엘사는 요리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엘사 is not much of a cook. 네. 엘사 is not much of a cook. 그러면은 요리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혹은 요리해도 별로 맛 없어요. 이런 뜻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택 볼게요. 택. 아, 택과 아까 빼먹었군요. 택 is not much of a coffee person. 어, 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커피 퍼슨이라고 하죠. 뭐,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I'm much of a coffee person. 저는 뭐, 커피, I'm a coffee person. 근데 택은 제가 알기로는 커피 안 마셔요. 그쵸, 택? 택은 티를 마셔요. 티 좋아해요. 택은 티, 차를 좋아한대요. 커피는 그다지 안 마셔요. 제가 그동안 수업하면서 들었던 거라서 요건 정확해요. 택 is not much of a coffee person. 그러면 택은 그다지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택 is more a coffee person. 아, no, no, tea person. 택은, 음, 티, 차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커피 퍼슨입니다. 노 프라블룸. 오케이, Elsa, 땡큐. 네, 자, 이따 연습 한번 다시 할게요. 네, 일단 쭉 설명 갈게요. 자, 어, 우리가 왜 강아지, 요즘 반려견으로 개어견으로 강아지나 고양이들 많이 기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고양이를 엄청 좋아하면은 cat person이라고 하고요. 강아지를 좋아하면 dog person이라 그래요. 좀 억양이 이상하죠. 우리가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왜 dog person, 고양이를 좋아하면 cat person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실제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이만 is not much of a dog person. 그러면 이만은 그다지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고요. cat으로 바꾸면 이만은 그다지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만 강아지 좋아할 것 같긴 해요. How about 이만? So, are you a dog person or a cat person? 자, 제가 이만의 취향을 잘 몰라서 제 마음대로 쓴 예일 뿐입니다. 예, 그냥 예예요. How about 이만? Please leave your comment. Are you a dog person or a cat person? 네, 자, 뭐를 좋아하지 않는다 할 때 이렇게 쓰세요. 이만 is not much of a dog person or a cat person. 이런 식으로요.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 저는 개도 안 좋아하고 고양이, 아니,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요. 저는 너무나. 고양이나 개가 조금 무서워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하준씨도 한번 써봤습니다. 하준씨는 그다지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 저 잘 몰라요. 하준씨 스포츠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냥 예입니다. The pot is not much of a sports guy. 이렇게 썼지 않아요? 그러면 하준씨는 그다지, 별로, 딱히, 그닥,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The pot is not much of a sports guy.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전 별로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왜 아침형 인간, 이렇게 쓰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난 사람. 전 진짜 아니에요. 저는, 저는 아침형 인간은 못 돼요. 밤에, 밤에 에너지가 많고, 밤에 늦게 자는 편이고요. 아침에는 늦잠 자는 걸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침형 인간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I'm not, I'm not much of a morning perso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orning person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night person이죠. night person. 그쵸? night person. night person은, 뭐라 그래요? 아침형 인간. 밤, 밤 인간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이거 어떻게 말해야 돼요? night person은, morning person은 아침형 인간. 그럼 전역형 인간인가요? 전역형 인간이라고 하나? 전역형 인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침형 인간. morning person. 그럼 night person이거든요. 영어로 똑같이 morning의 반대말, nice은인데, 한국어로는 뭐라고 하더라? 저녁형 인간? 음,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렇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형 인간이라고 하는군요. night person, 저녁형 인간입니다. 네, 하이리님 감사합니다. 저녁형 인간은 night person. 네, 저는 night person이에요. 밤만 되면은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면 저는 기운이 나요. 밤이 아니라 그냥 해가 떨어지면 기운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수업을 오프라인 할 때 예, 거의 이제 오후 이후로 잡아요. 네, 어? 어? 허초님 오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허초님. 안녕하세요. 와우. 도네이션 해주셨다. 도네이트. 감사해요, 허초님. 아, 오늘 첫날이군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허초님 오신 거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수익이 딱 찍혀가지고요. 엄청 놀랐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초님, 인사 이따 다시 한 번 할게요. 지금 설명 중이었거든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요. I'm not much over. 까지. I'm not much over. 자, not much. 그러면 뭐, 많은 게 아니죠. 어, 아이작, 어서 오세요. 어, 우리 아이작 오랜만에 왔네요. 아이작, 땡큐. 월컴, 월컴, 월컴. 자, 저는 그다지 뭐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아, 저는 뭐, 그다지 뭐, 뭐뭐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쓸 때 하는 건데요. 자, I'm not much over. 까지가 패런이고요. 거기다가 명사 하나 딱 붙여주시면 됩니다. 음, 지금 제가 마지막 문장 봤거든요. I'm not much over. morning person. 그러면 저는 별로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제 얘기입니다. 좀 게을른가요? 근데 이거 생체 리듬은 약간 타고나는 것 같아요. 이건 바꿀래야 바꿔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 그래서 아침에는 약간 몽롱하고 의욕이 없고 일의 효율이 안 올라요. 뭘 하면. 근데 이제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슬슬 이제 조금 기운이 차려지면서 예, 본격적으로 해가 떨어지면 기운이 솟아나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녁형인가 아까 우리 하이디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night person입니다. 자, 이렇게 쓰는 패턴이에요. 자, 설명을 드리려고 말이 길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볼게요. I'm not much over. I'm not much over. 그 다음에 명사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not much에다는 그다지, 별로, 그닥, 딱히 이런 거로 바꾸실 수 있으세요? 아, 그렇군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그냥 맘대로 우리 이만 예를 들었는데 이만이 둘 다 안 좋아한다고 무서워서 아, 저랑 똑같네요. 저랑 똑같네요. I'm afraid of dogs and cats. Me neither. 이만. 우리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행이다. 혹시 또 강아지 엄청 좋아하는데 또는 캣을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 썼나 싶었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이만이 다행히 개도 안 좋아하고 고양이도 안 좋아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만 is not much over dog person or cat person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택은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확실해요. 그래서 택 is not much over coffee person 네. 우리 화초님도 커피 퍼슨 아니시잖아요. 그쵸? 그럼 I'm not much over coffee person 그러면 어, 나 그닥 뭐 전혀 안 마신다는 게 아니니까 그닥 이렇게 나 그닥 커피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우리 하이디님은 가끔 아메리카노 정도 마시잖아. 연하게 그러면 뭐 커피를 안 마시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렇다고 혹시 아, 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 안 마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 하실 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다시 볼게요. 전 말하는 거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또는 말주변이 없어요 할 때 I'm not much over talker. 커피 노노 알고 있죠? 제가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talker 하면은요. 말하는 사람인데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정말 아, 말은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말하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한다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는 실제로 말주변이 없다는 의미도 있어 이렇게 쓰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쓰시면 되는데요. I'm not much over talker. 그러면 음, 난 말하는 거 딱 좋아하지 않아. 약간 과목형이야. 이렇게 또 해석이 되고요. 또는 말은 하는 거 좋아하는데 말을 조리 있게 못해요. 말주변이 없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게도 쓰여집니다. 자, 두 번째 Elsa Elsa is not much over cook. 자, 여기서 cooker 하시면 안 되죠. cook입니다. 그러면 Elsa는 요리하는 거 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또는 뭐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Elsa is not much over cook.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태그는 했지요. 태그는요. 태그 커피 안 좋아해요. 태그 is not much over coffee person. 됐고요. 이만도 했지요. 자, 하준씨 한번 해볼게요. Japan is not much over sports guy. 자, 남자들이라고 다 스포츠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 정확히 몰라요. 하준씨 어때요? 하준씨 의견도 안 물어봤네요. For example, for example, if you 하준씨 doesn't like sports, you can say like this. I'm not much over sports guy. 이렇게요. 저는 이제 제 3자 입장으로 썼으니까 하준씨는 그다지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아요. So, that part is not much over sports guy.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예. 전 별로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I'm not much over morning person. 근데 만약에 이제 전역형 인간이 아니시면 여기다 night person으로 바꾸실 수 있겠습니다. I'm not much over night person. 전 별로 전역형 인간이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이제 아침형 인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o, how about 하준씨? Are you sports? Do you like sports? 한번 물어볼게요. 하준씨한테. And I have a question. Okay. 하준씨. 모이세스 어때요? 모이세스 어디 갔어요? 그리고 택 어디 갔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저는 스포츠를 좋아해요. So, you can say like this. 저는 스포츠를 좋아해요. 그러면 영어로 여기서 왜 I'm a coffee person 이런 것처럼 I'm a sports person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것도 예, 스포츠 좋아합니다. I like sports 랑 똑같거든요. 자, how about you guys do you a morning person or a night person? So, please leave your answer. 자, 우리 유치님들께 하나 요거 마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나는 뭐뭐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할 때 뭐 커피 좋아하면 I'm a coffee person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자, 요거 한번 써보고 응용해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요. 자, 저는 커피 술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커피 퍼슨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I'm a 커피 퍼슨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떨까요? I'm a people person 이런 말 쓰거든요. 굉장히 맛있어거든요. 혹시 이거는 뭘까요? 자, 커피를 좋아하면 I'm a 커피 퍼슨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커피 대신에 피플을 써볼게요. 이런 말 보셨나요? 혹시 약간 생소하시죠? I'm a 피플 퍼슨 커피 퍼슨은 알겠는데 피플 퍼슨은 뭘까요? 피플은 퍼슨 사람이 복수형이잖아요. 퍼슨은 한 사람 여러 사람일 때 퍼슨스 안 하고 피플 이렇게 복수가 이제 피플이잖아요. 이렇게 썼어요. I'm a 피플 퍼슨 상상이 유추가 되실까요? 커피를 좋아하면 커피 퍼슨 이라고 하는데 커피 대신에 피플 썼어요. 아 옥가바늘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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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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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수다 떨고 교류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활발한 성격일 때 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면 커피 퍼슨 인데요. 피플 퍼슨 아니면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할 때 써요. I'm a 피플 퍼슨 그런데 오늘의 패턴대로 I'm not much of a 피플 퍼슨 그러면 나는 그렇게 어울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혼자 뭐 하는 거 좋아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네 옥가바늘님 감사드려요. 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네 요거를 오늘의 패턴으로 한번 조금 바꿔볼게요. 자 I'm a 피플 퍼슨 그러면 네 우리 옥가바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좋아하는 성향 어울리고 함께 놀고 먹고 일도 같이 하고 이런 걸 되게 즐기는 사람이 I'm a 피플 퍼슨 이라고 하고요. 근데 왜 혼자 뭐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의 패턴 I'm not much of a 블라블라 means person so you can use only one expression 자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에요. 네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우리 모이사스는요. 전 그닥 커피를 좋아하는 좋아하는 거 빼셔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거 빼셔야 돼요. 잠깐만요. 거는 빼시고 전 그닥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쓰세요. 오케이 Very good 모이사스. How about 엘사 and 하준씨? Are you a morning person? 아 우리 하준씨는 저녁형 인간이에요. 네 똑같네요. 저하고 How about 엘사? 자 I'm a night person like 하준씨 and 어 태 그리고 우리 이마는 아침형 인간이라고 있어요. morning person 이라고 합니다. Here 인간 means person 오케이 인간 means person 자 우리 하준씨도 저녁형 인간 그래서 you can say I'm not much of a morning person 음 저는 별로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means you are a night person right?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PPT 봤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 아침에 모이세스가 질문한 게 있어요 오케이 So this morning 모이세스 sent message to me to ask something So today I prepared the answer about 모이세스 question 아침형 means morning person here the last sentence 아침형 means morning person 오케이 모이세스 아 엘사도 저녁형 그러게요 저녁형이 맞네요 네 좋습니다 저녁형이 맞네요 모이세스 did you get it? 아침형 means morning person but I'm not much of a morning person 자 됐나요? 전 전역형도 아 도 빼셔야 돼요 전 전역형 인간이 전역형 인간도 아니에요 음 그럼 뭐야 점심형 인간인가 전 전역형 인간도 아니에요 도 아니에요 여기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도 뒤에다가 그러면 그냥 night person 이에요 그게 예예 화초님 그게 night person 네 그러니까 night person 이 꼭 밤형이라고 안 나오고 그냥 전역형 인간이라고 통틀어서 하니까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전 전역형 인간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인간이야 아침형 아침형 인간도 아니고 저녁형 인간도 아니면 도대체 무슨 형인 거예요 tag 네 화초님 밤형을 night person 그래서 이 저녁이 이브닝 저녁이 아니고요 night night I'm a night person 그러면 저는 저녁형 인간이에요 라고 됩니다 오케이 I changed the ppt so 요번인 앞침에 우리 모이세스가 저한테 보낸 메시지입니다 so 모이세스 sent 메시지 sent 메시지 to me like this what does it mean when we use the adjective verb 으 ㄴ 는데 for example 추운데 창문을 닫을까요 백화점에 가는데 갈래요 here 는데 is is that so well for that reason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today yeah 모이세스 sent 메시지 like this so I think this is very difficult part for foreigners so I didn't answer to Moises and I prepared for today's para okay 자 질문을 이렇게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good question thank you Moises so I think most of foreigners are confused about this part so I think your question is very important and I teach about this not only you but also all my students okay 자 그래서 너무 좋은 질문에 대한 답이라서 바로 답을 써서 보내지 않고요 오늘 저녁 수업에서 다루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준비한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모이시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kay here a adjective verb 동사 형용사 동사 plus ㄴ 는데 there are three functions okay there are three functions about adjective verb ㄴ 는데 자 여기에서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물론 조금 더 있는데 그냥 일단 크게 세 가지 there are three functions 네 맞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number one giving background information for example I learn Korean but it's difficult 아 에스아에도 헷갈리는 거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네네 이거 다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딱 무슨 수학 공식처럼 언어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okay I will explain about this okay 자 adjective verb plus ㄴ 는데 there are three functions the first one is giving background information for example 한국어를 배워요 그런데 어려워요 actually this sentence is two sentences but we use 는데 but what is difficult why the background is I learn Korean okay so I learn Korean but it's difficult 한국어를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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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는 배우는 법 배우자 배우는 그런데 이것은 는데, 는데, 배우는 데. 그런데 첫 번째, background information은 두 가지 문항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이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유는, background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background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OK?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contrast입니다. Contrast, for example, 김치가 맛있어요, 그런데 매워요. So, we can use only one sentence. 김치가 맛있는데 매워요. 맛있다 is good things, but 맵다 is different. So, number two, 김치가 맛있어요. But, kimchi is delicious, yummy, but spicy. So, here, but is contrast, OK? For example, 그 여자는 예뻐요, 그 여자는 예뻐요. She is very pretty. 그 여자는 예뻐요, 그런데 성격, personality, 성격이 안 좋아요. So, here, 그 여자는 예뻐요, 그 여자는 예뻐요? So, she is pretty, but her personality is not good. So, in that case, we can contract using contrast. 그 여자는 예쁜데, 그 여자는 예쁜데, 성격이 안 좋아요, OK? 자, 예쁘다, 으로 바뀌어요. 그 여자는 예쁜데, 성격이 안 좋아요. But, here, but is contrast, OK? 김치가 맛있는데 매워요. 맛있는 거 is very good point, but 매운 거, Spice is not that good. So, you can use 는데 to explain different things, opposite things, OK? Number three, reason. So, suggestion or proposal, for example, here, Moises's sentence, this one. 추운데 창문을 닫을까요? So, maybe Moises wants to close the door, why? Why? Because he is cold. Like this one, it's cold, should I close the window? So, if I want to suggest something, I have to explain the reason. Why do you want to close the window? Because I'm cold, it's cold. So, here, number three is reason, reason, OK? If you suggest something, you can explain the reason. In that case, we use 은데, 는데, OK? Or, 백화점에 가는데 갈래요? means, 백화점 is department store. So, I'm going to the department store. Would you like to go with me? 네, 박 기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박 기사님, 어서 오세요. 자, 백화점에 가는데 means, I'm going to the department store. So, 같이 갈래요? Would you join me? Would you like to go with me? So, you suggest, go to the department store together. OK? So, you can use 은데, 가다, 가는데. Here, 백화점에 가요. 백화점에 가요. 그런데, 갈 거예요. 로 할게요. 백화점에 갈 거예요. 백화점에 갈 거예요. 저는, 다시요. 네, 박 기사님, 어서 오세요. 저는 백화점에 갈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갈래요. 그런데, 같이 갈래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같이 갈래요. 저는 백화점에 갈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갈래요. 그런데, 같이 갈래요. 저는 백화점에 갈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갈래요. 그런데, 같이 갈래요. 그런데, 같이 갈래요. 같이 갈래요? 이런 거죠. 백화점에 갈 건데 같이 갈래요? 저는 백화점에 갈 건데 같이 갈래요? 이렇게 Actually, 백화점에 가는데 갈래요? means there are two sentences. The first one is 저는 백화점에 갈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갈래요? 이거입니다. Okay. But we can contract like this way by using 은데, 는데 자, 이렇게요. Okay. 자, 나란히 있지요. 보세요. 저는 백화점에 갈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갈래요? So, you suggest to go to department store together. So, you can use 은데, 는데 저는 백화점에 갈 건데 또는 가는데 갈래요? means 같이 갈래요? Okay. So, here Moises sentence is 이거였잖아요. 백화점에 가는데 갈래요? 이렇게 썼죠. 이거는 Moises가 쓴 거예요. 백화점에 가는데 갈래요? The first one is I'm going to the department store. So, 갈래요? 같이 갈래요? means Would you like to go with me? Or Will you join me? Okay. So, 백화점에 가는데 갈래요? This one is number three reason. If you want to suggest something you have to explain something. Okay. So, there are three functions about A means 형용사 adjective verb 동사 의 ㄴ 는데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 Okay. So, did you understand? 자, 이해가 됐나요? 우리 학생들 Please leave your comment. Did you get it? Moises 어때요? 이해됐어요? As I explained earlier, there are three functions 은데는데 when you use 은데는데 The first one is giving background information. For example, I learned Korean but it's difficult. So, what is difficult? Learn Korean. So, this is giving some background. Okay. 김치가 맛있는데 매워요. So, this is contrast. Delicious is good. Yummy is good. but spicy is not so good. And number three is Reason. When you suggest or propose or something Oh, 그래요? More clear. Elsa는 이해했고요. Really? Okay. Moises가 좀 더 이해가 됐다고 하긴 하네요. Reason number three is your voices, your sentence. 추운데 추운데 창문을 닫을까요? So, you want to close window. So, close window is your suggestion. But you have to explain why. Why do you want to close the window? Because it's cold. So, in the case, 추운데 is explain some reason. Or, 백화점에 가는데 갈래요? 갈래요 is a suggestion. Right? So, you have to explain where or why. So, in your sentence, you are going to the department store. And, if you want to go there with someone, you can say like this. 백화점에 가는데 같이 갈래요? 같이 갈래요? With me? Okay. Would you like to go with me? Will you join me? Something like that. So, Moises your question is very good and your sentence it belongs to number three. Reason. Suggestion or proposal. Okay. How about 하준씨 2만 그리고 택 이해했어요? 좀 어렵지요? 네. 쉽지 않아요. 이게 엄청 외국인들한테 헷갈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사실은 비기너들이 이해 못하는 거 중에 하나고 여러 번 설명해도 설명을 들을 땐 알 것 같은데 또 헷갈리고 이러거든요. 엘사랑 모이스에서 이해했고요. 이만 어때요? 이만 그리고 우리 택 하준씨 어떤가요?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leave your comment or if you have any questions feel free to ask me. I'm here. I'm ready to answer. Anyway, thank you so much.